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맘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왕대 진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정말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신대요 보이지 않아도 난이 날 수 있어요 깜깜한 마음이 환해지고 슬픈 마음은 사라져요 정말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신대요 보이지 않아도 난이 날 수 있어요 정말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신대요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어요 깜깜한 마음이 환해지고 슬픈 마음은 사라져요 정말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신대요 보이지 않아도 난이 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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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휴! 쉬신 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휴! 쉬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해요. 똑딱똑딱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로 지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해요. 함께 예배하며 기뻐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기쁘게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